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깨어나셨습니다. 그분의 의지입니다. 심상치 않은 기운이 굳고서서 감지되고 있습니다. 준비하시죠. 언제든 개시될 수 있는 전면전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가디언지들 전원 소집하라 13년 만에 뵙는군요 사령관님 휴면 기간이 적어도 20년은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? 상황이 긴박해져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신이 돌아오자마자 오닉스가 비활성화되었군요 추측하신 대로입니다 오닉스는 제가 휴면하는 동안 제 뇌의 10%만 활성화시켜 네트워크에 연결해둔 AI일 뿐입니다 결국은 휴면 기간에도 당신은 모든 걸 조정하고 계셨군요 저는 조언만 했을 뿐 모든 결정은 사령관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오늘부터 끝까지는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앞뒤에 이끌어낸 계획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의 계획을 잊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계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니요 100%